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자식아 히히 카드 돈 내놔 오 내다 뭐? 뭐? 나 아까 클릭 제대로 숨 잡았는데 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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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뿐어 오오 아아 변화 짠 이 잔상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인데 만 짠샹 홀드 파티라 홀드 파티라 폭포로 셀이비면 이기지 그래도 자자 진짜 담손드로 거젓이 나오네 어쩜 이렇게 거젓이 나온다 진짜 담손드로 거젓이 나오네 어쩜 이렇게 거젓이 나온다 저게 지키는 사람은 좌우 암상 자 저게 뭐.. 이 정도 데미지는 맞아준다 골드 벌 수 있잖아 빠라바바밤 앗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amiento 아니? 진짜 개맛없네... 아.... 맛없어... 트롤 그 자체 야비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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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비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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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 1 손상 다음 손 거무 하나면 되지 않나? 몸부림은 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유물이 죽어밖에 없냐? 아하 으아아아 탐손각 안볼뻔 낙동 뱐전 기습상점 도자기 보 ν mattress 뭐? 진짜 개옵울하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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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껏 향컨 해왔는데... 향로를 해왔는데 왜 먹질 못하니... 오그라질련... 밤손... 4스텍... 2나 5스텍 정도? 오... 오... 와... 이거... 자야되나? 빌더스특 우리 안남 악몽 탈출구 실패 그럼 악몽 검무 검무가 지금 공방일체 카드니까 에너지도 줌 근데 왜 켜캄 둘 다 되는 카드 특징 둘 다 성능 안좋음 아니 향로 지금까지 뭐 딜 막긴 막아냐 향로야 3잔상 3잔상 그 3잔상 그건 재잔상입니다만 상점가서 제거 보고 해서 제거? 해서 엘치 보게 헉 그래서 75골드 먹으면 도움이 좀 되겠지 본 복사 버그 떡발래라서 버그이고 떡발래라서 버그이고 광기 먹어야되려나? 지금 에너지 땡길때가 없는데 뭐? 불..뭐? 아니 내 펜토그래프 차원이동 버그 철기 일비율로 네이버 아크리칸으로 찢어졌어요 이거 무료각인가요? 역시 취지직인가 취직 이제 네이버 밑에서 일하는거야 이제 네이버 밑에서 일하는거야 심사 탈락하는거 아냐 무조건 무조건 자기소개할때 해외대기업 밑에서 일하다가 네이버 들어갔다고 하면 되겠네 아마존 밑에서 일하다가 민터포션 민터포션 필요없지않나 잔상이 세겐데 그래도 저건 있어야겠지 아니 오잔상 가능한데 오잔상 맞아? 나 암만 봐도 오잔상은 좀 오잔상은 못깨면 의미가 없지 못깨면 다 끝이야 야 이 그지같은 에메시스야 내가 너 때문에 모든걸 잃었어 너 중저 아이씨 향로 뜨니까 바로 마스왕 넣는거 봐라 부적합수 쓰레기 게임쓰레기 캐릭터 휴대 방송질 백불을 빌려면 방송가는 어 맨날 쓰레기 많은거 보고 빡구벅이는거 아냐 아 너무 무섭다 아 서순 쓰레기 게임은 부적절한 언어인가 궁금하네 분명 소음말은 아니긴하지만 과거 중과로는 탈출고 인기다 무력화로 무한백을 만든적이 있다 그 이후 그의 손가락 관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네 관절이 어 약간 떴다 쓰레기 게임 순화어로 중괄국어원은 플더스를 추천했다 이거 광기 있는데 전략가 써야되나 그냥 광기 쓰면 안되나 안될걸 대충 쓰레기 게임은 부적절한 발언해가에 대해서 고문하다가 인하가 절반에서 억가당해서 어떻게 쓰레기 소리가 안나오냐고 이럴듯 리얼 흠 쓰레기 게임 대체할 말이 딱히 없는데 쓰레기 게임이 진짜 게임이 쓰레기 같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되지 암튼 그게 있잖아 그냥 깍치는 상황이라는거지 이제 이 충전 금액을 쓸 일이 없겠군요 어디로 가시나요 아저씨 뭘로 참치님 5천억 원 감사합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됐는데 지금 정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 지지직은 아직 베타도 안하고 있고 지지직은 아직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관짝에 관짝에 못받고 흙덮고 있어 아니 살아있다고요 어차피 죽을거 지금 묻어주나 하면서 관짝에 계속 못받고 있어 근데 유튜브로 이적하면 모두 잡을 때 파지찌 치고 알콘스 문척 등에 갇힐 때 얼어붙은 날 치면서 예능과 못하게 되는거 아님? 라이트봇 유튜브 설정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되는지 쓰레기 케임 대신에 1층에서도 죽을 수 있고 확정 저주를 받기도 하고 동전센터가 데미에 일반 오비보스목보다 생기 어떨까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이 선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미 죽어있긴 하지만 3개월 뒤에 죽는데 나도 100년 안에 죽을건데 나도 죽어있는건 아니잖아 스위치 정상 영업합니다 폭탄 3턴 뒤에 터지니까 안쓰지 파지찌 파지찌 라이브를 강화해야할까? 뭐부터 강화해야되지? 핌핑하 SNS 인스타 만들었는데 올릴게 없어서 안올리네 징 스타 대체 이 스타에는 뭘 올려 올릴 게 없는데 V-C브레이스 일걸류 일걸류가 아니라 그게 맞지 외출? 젤레젤레 또 10병 용어 나왔네 이러다거나 또 블루 스크린 떠서 꺼지고 그러던데 중컴 다시마에 치우개질 좀 해야될 것 같아 아 잘 못 썼어 이거 왜 안먹는 버튼 없음 아 아 어 적은 돈이지만 컴퓨터가 기운나도록 등료한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헉 22코파이사 발팽이 진짜 역겹네 어떻게 저런 도프를 만들었지 발팽이 디자인한 메가 크리치곤이랑 아보카도 디자인한 메가 크리치곤이랑 같은 사람일거야 도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 정말 심각하구만 포션 안먹고 하면은 될 듯 포션에서 쓰레기 나온거라 포션에 포션에 아니 어떡해 말말이 없다 진짜 어근가? 더 편의한 병은 무한백 상대로 완정 케이슬더스 골든 로드를 내가 막았어 아아아아... 개짜승나 이 놈에겐 뭐 되는게 없네 배차의 달팽이딜은 무섭게 쌩붙여 아우 소리 씹히는 거 진짜 까짓난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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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어 요약 참고해 르프리즌 뽑아서 아리차 모넨기 부치 알파 맵을 마시자 쓸 고수들 왜케 맞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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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덱인데 그깟 달팽이한테 진다고 진짜 즉 재수없는 목표기 아 으 으 으 으 으 양로사 스택이 좋을지 5스택이 좋을지 으 으 그래도 4스택이 좋겠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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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달팽이만 아니면 되는 거였구만. 모든 죄는 달팽이에게 있다. 심장을 허접으로 만들 수 있는 댁이어도 해팽이에게는 얄짤없다는 사실. 2천원 펀치 감사합니다. 2달러 펀치. 2달러. 반율에 따라 위력이 결정되는 펀치. 아이고 세상에. 아이 권순호님. 2만원 호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천원 펀치. 10연타. 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짐바브에서 펀치 날리려는데. 멀쎄해야 합니다. 일단 거의 가지가야 될 듯. 밈바브에서 펀치. 밈바브에서 펀치. 비열한 펀치. 아니 심장한테 털끝 하나 안 다치는데 달팽이한테 줬어. 잉. 잉. 네코마딱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달팽이 망겜. 와. 5잔 상이라. 천원 펀치 5번 들어가잖아. 멈춰. 단상 펀치. 002255번 감사합니다. 3535. 끝.